Q. 짱짱이 먹었기 때문에 얘랑 내가 언제 밥을 먹었어? 수수라 먹고 왔어? 이런 적 많잖아 Q. 짱짱이 먹었기 때문에 심심히 떼지 마 Q. 짱짱이 먹었기 때문에 우리 그럼 진짜 돼지 되겠다 안 될 거 같은데 뭐 여기나 제주도나 똑같지 아니지 계속 붙어 있는데 너는 짱짱이 먹잖아 나 이렇게 막 몇 시간마다 딱딱딱 먹자 근데 나는 그때마다 폭식을 해 나는 두 시간에 한 번씩 밥을 먹지 두 시간에 한 번씩 다 먹으래 근데 진짜 입이 짧아 진짜 너무 짧아 먹다가 다 먹었대 갑자기